2019 쿠키와 함께하는 시리즈 페스티벌 홍대야 놀자! 안녕하세요. 홍대야 놀자 3차 공연.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박용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요즘 대세죠. 대중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빠르게 알겠죠. KBS 불의명곡의 여왕. 고음천재. 가창력의 화신. 손승현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음천재. 가수 손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홍대야 놀자 공연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사실 이게 공연 직전이잖아요. 직전 소감을 한 마디 듣고 싶어요. 제가 사실 현재 홍대에 와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탑밴드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홍대에서 저를 몇 번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거라 사실 긴장보다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공연과 연결이 돼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출연 제2 섭외가 딱 들어왔을 때 일단 홍대라는 위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 집이 가깝거든요. 집이 어디신데요? 연희동 쪽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클럽 공연을 찾아가는 거라서 너무너무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홈쾌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밴드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밴드들은 악기, 장기, 장기라는 무기가 있는데 손승현이 오늘 공연에서 보여줄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제가 저는 혼자 왔거든요. 저는 밴드 분들과 같이 하지 못하고 솔로 가시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무대를 채워야 하는데 오늘 또 제가 보여드릴 어떤 그런 모습은 좀 큐티꽃장? 큐티꽃장, 큐티꽃장. 시청자 여러분 큐티꽃장이랍니다. 뽀짱이에요. 뽀짱, 뽀짱. 죄송합니다. 뽀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연령대를 낮춰서 항상 들려드리는 발라드보다는 좀 신나는 곡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손승현 하면 가창력이에요. 정말 타고난 가창력, 뭐 재능이, 저는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고음 천재라는 평가들이 아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항상 안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괴물 보컬이라는 그런 별명을 부류의 명곡에서 만들어주셔서 항상 어딜 가든지 소개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지 않냐, 여자 가수한테 괴물이라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컬러는 괴물 보컬인데 실제로 딱 만나 뵈면 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괴물이 아니세요. 절대 괴물이 아니세요. 절대. 제가 홍대 온다고 또 이렇게 머리를 또 따왔어요. 오늘 돌아다녔는데 잠깐 어떤 분이 되게 머리를 예쁘게 따왔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딱 바라보고 오늘 컨셉이 조선 컨셉이신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기자다 보니까 사실 미국 진출 설. 아 네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 오퍼가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런 또 부분에 대해서 직접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에 LA에서 녹음은 다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나머지 편곡이나 악기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앨범을 발매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국의 어떤 홍보 날짜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발매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준비한 앨범이 좀 싱글 쪽인가요? 아니면 미니 앨범 뭐 그다음에 정기 앨범 있으니까. 어 지금 현재 두 곡을 미국에서 녹음을 하고 와서 싱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매가 될 것 같고요.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전부 다 영어 가사인가요? 어 한 곡은 영어 가사 곧 발매될 곡은 영어 가사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또 발매할 곡은 한국어 가사를 붙일 예정인데 아직 아직까지는 작업을 아직 안 해서 네 한글 가사로 녹음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손승현씨가 또 버클리임드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 진출에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영어가 그렇게 영어 실력 뛰어나다고 아 뭐 영어 원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영어 가사를 불러도 전혀 뭐 막힘이 없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작업하시는데 뭐 힘든 건 없으셨잖아요. 어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저와 같이 작업을 해 주신 프로듀서 분께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모라이케 캐리 셀린 디온의 프로듀서 모라이케 캐리? 네 모라이케 캐리 셀린 디온 네 그 프로듀서 분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땀을 너무 많이 흘릴 정도로 너무 긴장을 하고 녹음을 했어요. 네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승현이 생각하는 손승현이 직접 말하는 본인의 음악 색깔 그리고 강점 제가 생각하는 제 강점은 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한 장르에만 이렇게 치중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공연 또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오늘 또 이제 이날 또 공연 이제 직전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손승현 씨 혹시 단독 공연이라든지 뭐 이게 개인 공연 같은 거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정말 성황리에 잘 맞춰서 와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다음 공연은 아마 내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좋은 소식들이 사실 조금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더 정확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점점 더 많은 제 소식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왜냐하면 대세로 떠오르셨기 때문에 사실 뭐 BTS 부럽지 않은 뭐 그런 지금 뭐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손승현 씨가 앞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예감 예감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에게 초본이 있어요. 손승현은 앞으로 이제 지배를 할 것이다. 가요계를. 아 정말요. 그 감이 꼭 맞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제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잘 안되면 여기 우리 찾아와도 되나요? 저 오세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대와 놀자의 이제 어떻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특별 특별한 느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홍대와 놀자에 대해서 좀 덕담 한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올해 이제 또 첫 번째로 이제 개최되는 공연이니까 네네. 덕담 같은 좀 그런 따뜻한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홍대와 놀자 라인업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켜본 결과 정말 좋은 아티스트와 뮤지션분들이 참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공연은 정말 오래오래 홍대에서 정말 홍대를 대표하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손준현씨 딱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사람은 이제 주머니에 코인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요? 요즘 코인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왜왜왜왜왜. 잘 잘 본다는 느낌이 그냥 팍팍팍팍팍 들어요. 아 머리가 탈색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게 비싸거든요. 아주 뭐 아 뭐 그냥 뭔가 그 여유가 느껴지는 그 느낌. 아우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너무 느끼면 너무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과 관객들에게 좀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공연이 저의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대 밑에서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홍대와 놀자 파이팅으로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홍대와 놀자 하면 같이 파이팅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대와 놀자 파이팅!